그 차가 들어온다 오늘은 즐거운 시간에 날아가면 행복합니다 나도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? 네, 빨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분이셔 진짜요? 진짜로 그랬어요. 내가 얘기한게 아니라 진짜에요 말로는 그러더라고 공연을 보러오려고 그랬다고 저희가 곧 10개요 저 노래 다 좋아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사비를 들여서도 공연은 꼭 열어줬 파이팅,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야 정우야 1등이구만 어? 어? 그러면 내가 뒤로 갈까? 수덕치게 나오겠구만 아 가기 싫어 어? 너 여권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? 왜 여권 없어졌다고 그러지 않았어? 어? 아이고 괜찮아요? 아니야, 오늘 바이크 모드라고 그랬어 조그마한 실수도 욕납치않아 괜찮아요 이번엔 선우 위치가 어디에요? 선우 위치요 구혜선씨가 먼저 센터를 잡으시고 여기서 구혜선씨 오른쪽 타를 쓰시면 될 게 없어요 아, 정말zenia 이거 꺼지잖아 제 생각은 쇼고는 착용하고 싶습니다 이 게임에서 자 그럼 이제 시nomek은 약국 Tisemak입니다 신상회는 이를 저희는 지금 그 다음 신고객님 다시 승리 대신 승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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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